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간이 다 썩은 인간말족 남편이 얼른 저성으로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남편 벌써 경찰에 신고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음주운전을 일삼는 인간말족 남편을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애 둘이고요. 지금은 안 그래도 이 미친 인간을 죽이고 싶은 심정인데 이런 와중에 여기서 신우이라는 게 계속 동물을 뿌려서 글 써봐요. 전날 저희 아이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저한테 걸려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한다 이러면서 쌩 난리를 쳤더니 그 이후로 적어도 아이들을 태울 때는 음주운전을 안 하지만 지 혼자 있을 땐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죽일까 살릴까 하면서 벼르고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 신우이가 그런 지 미친 오빠를 감싸고 돌면서 동시에 저를 대신 미친 인간 취급하는데 얘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오빠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언니 앞에서만 저러는 이유가 뭘까요? 평소 언니가 스트레스를 주니까 오빠가 술을 마시고 또 위험하게 운전하는 거잖아. 이랄지. 신우이랑 신우이 남편이랑 남편이랑 셋이서 신나게 술을 차 마신 뒤에 집에 들어오면서 또 음주운전을 했던 남편놈. 아니 아무리 지 오빠라 해도 이딴 놈을 실드 친다고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요. 저는 지금 이혼이 아니고 이 인간이 술 마시다가 죽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진작에 왔고요. 얼굴색도 그래 시커매가지고 모르긴 해도 간도 벌써 다 썩어가는 느낌입니다. 그게 보여요. 며칠 전에도 술 처먹고 싸움질하다가 얼굴이 터져가지고 완전 개떡이 된 상태로 겨우 들어왔고 아니 실려왔지 뭐. 거기다 갈비뼈도 부러져가지고 지금 복대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어머나 엄살은 또 얼마나 심한지 아니 지깎게 아프다고 엄살 떨어대면 내가 뭐 불쌍하게 이길 줄 알았나? 어? 아우 이 개 한심한 새끼 여하튼 이렇게 술에 쩔어가지고 죽어가는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늦은 밤 저번에 신우이랑 싸운 게 생각나서 글 싸봅니다. 신우이가 이 글을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제가 확 들이받아가지고 이제 제 얼굴을 아예 보지도 않고 자꾸 피해 다니니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글로나마 이렇게 남겨봅니다. 야 이 미친 신우이야. 너 지금 보고 있냐? 음주운전 예비살인자가 바로 니 오랩이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조심하세요. 술 마시고 죽을 때 음주운전하면서 사람을 치고 죽으면 그 뒷감당은 전부 다 쓴이 몫입니다. 그 피해자나 유족들이 아내인 쓴이를 가만두겠냐고요. 근데 사실 이 옷 말고는 쓴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맨날 뭐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더군다나 저런 인간이 자기 버릇을 꽂힐 리도 없거든. 이 댓글처럼 그런 거지같은 시궁창 독박 쓰지 말고 그 전에 탈출이나 해요. 죽길 기다리긴 뭘 기다려. 2번 아니 쓴이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쓴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무슨 책임을 물어. 3번 남편을 잘못 만난 죄로 저놈이 싼 똥까지 치울 수밖에 없는 거지. 뭔 당연한 소리를 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도망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2번 아니 왜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저렇게 사는 건가 저런 거랑 이유가 뭘까요. 혹시 돈 때문인가요. 그런 겁니까. 저흰간 부모가 뭐 부자인 건가. 아니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면 진짜 영혼까지 탈탈탈 털리는 거 몰라요. 아파서 죽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사람을 죽이면서 같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님도 죽는 거예요. 얼른 도망이나 가세요. 뭘 기다려. 3번 법이 개정돼서 음주운전이나 약물이나 무면허는 보험 적용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가해자 부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기물 파손 그리고 사람을 쳐가지고 다치기 하거나 사망할 경우에 이거 전부 다 님이 책임져야 한다 이 소리예요 지금. 4번 뭐 남편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아니 무슨 개 한심한 소리야. 그 전에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라도 치면 그 뒷감당 어쩔 건데 집을 팔아도 보상을 못해줄 정도면 알거지 되기 전에 얼른 정리나 하세요. 아니 설령 그걸 감당할 돈이 있다고 해도 그래. 그래봤자 살인자 아내밖에 더 되겠냐고. 그리고 애들은 살인자 아빠를 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식이 되는 건데. 아니 이거 감당되겠어 이거? 5번 남편 방치하고 죽기만 기다린다는 쓴이도 문제다. 저거 절대 곱게 죽을 일 없고 괜히 엄한 사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그 뒷감당은 시누이가 아니라 마누라인 니가 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드득글 방치만 했겠어요?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문제인 거지. 2번 아니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는 거잖아. 내 말 이해가 안 돼? 6번 아니 그런데 니마 그거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7번 이 여자도 이상하네. 아니 죽는 걸 왜 기다리고 있어? 뭐야? 끼리끼리야? 그런 거야? 8번 호호 예비살인자랑 같이 살면서 그 인간이 죽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인생이라니. 참 대단한 인생이구만? 딸딸딸딸딸. 뭐야 남편이 죽으면 받게 될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러는 거야? 액수 말해봐 얼마요? 한 20억 되나? 9번 음주운전으로 남의 인생까지 망치게 하지 말고 그냥 집에다 묶어놓고 술을 계속 부어주세요 입에다가. 가나무로 얼른 가버리게. 아 물론 그 전에 보험도 빵빵하게 들어놓고 아시겠죠? 10번 내가 이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거 절대 안 죽어요. 그러나 결국 대형사고 터져가지고 합의금 다 물어주고 이혼하는 것도 근처에서 지켜봤는데 와 이 인간 그렇게 해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지금도 그래 술만 처마시면 전화 지르다가 아니면 처갓대 찾아가서 난동부리다 경찰한테 잡혀가고 그래서 지금 완전 개폐인됐지만 그래도 죽진 않더라고. 님아 남편 죽는 거 기다리지 말고 얼른 도망이 나가요. 이런 꼴 당해요. 11번 오잉? 뭘까? 혹시 시부모한테 재산이 오지게 많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빨리 죽게 하거나 빵에 보내가지고 그 유산들 님이 호라당 먹으려는 그런 심보 같은데? 네? 추가 오우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시누이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글 쓴 건데 솔직히 저 이거 묻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푸념글이니까.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읽어주실 줄 정말 몰랐어요. 특히 뼈까지 박살내는 속 시원한 글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푸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다른 걸 해보려고요. 우선 이 글이랑 댓글 조금 이따가 시부모한테 보내줄 겁니다. 전에 시부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게 다 애미 너의 덕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다. 이런 소리를 했고 그 옆에서 시모는 남자는 원래 원래 그런 건데 왜 네가 신고를 하냐? 네가 애 엄마인데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그리고 당신들 아들이 자식들이 얼마나 썩어빠진 인간인지 꼭 깨닫길 바랍니다. 아니 최소한 열불이라도 터졌으면 좋겠어요? 확 뒤로 넘어가버리라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 딱딱 받아치는 말대꾸 연습을 좀 하고 뭐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슬슬 탈출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본문에는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저 인간이 죽을 때 음주사고로 남을 죽여버리면 당신이 뒷감당을 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우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오니 네 맞아요. 제가 그런 똥을 치워야 할 이유는 없는거지요. 아니 내가 왜? 근데 모르긴 해도 저 인간 3년 안에는 3도 천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 의사도 아니고 일반인이 내가 봐도 얼굴이 지금 다 썩었거든 시커멓게? 그럼 그 속에 있는 간이라고 멀쩡할 리가 있겠냐고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시가 쪽 재산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 별로 없을거에요. 저번에 뭐 비청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도 들은적 있고 사실 제가 그쪽 자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긴 합니다마는 여하튼 뭐 저도 지금 경제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저희 친정 역시 약간의 여유 정도는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댓글 1번 이거 보여줘도 하나도 모를텐데요? 오히려 우리를 욕먹였다이냐 이러면서 적발하자고 나온다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알을 다 겁니다. 2번 3번 아니 근데 님 도대체 뭐예요? 왜 자꾸 년 년거려요? 누가 너보고 년 년거리면 기분 좋아요? 3번 댓글 너 뭐야? 신우이냐? 아이고 이게 지금 어? 시뻘건 대낮부터 술에 하꼬라이네? 운전하지 마라 이게 음주운전 이게 버릇입니다. 이게 진짜 안 고쳐지더라고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있지만 3번 4번 걸리고 해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늘 하는 얘기죠. 술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확 변해서 사고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인간이 술을 처먹었을 뿐이야. 그죠? 이건 갱생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